일본의 항복선언 역사에서 가정이란 다 소용없는 일이지만 일본의 항복선언이 일주일만 빨랐다면 남북분단이라는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된 것은 태평양 전쟁 막바지에 소련이 폐망해가는 일본의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승전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련의 참전은 일본의 8.15 항복선언 꼭 일주일 전인 1945년 8월 8일이었습니다. 참전을 선언한 소련군이 파죽지세로 남아할 경우 한반도 전체가 소련 측에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에 미국은 소련군의 남아를 저지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미국은 8월 10일 대통령 직속 최고안보기구였던 SWNCC 즉 국무부, 육군부, 해군부 3부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그 대처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위원회는 닌 러스크 대령과 찰스 본스틸 대령에게 방안을 마련토록 했는데 이들이 소련의 남아를 저지할 수 있는 적절한 선으로 택한 경계가 38도선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를 소련에 제안했고 소련은 별 이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일본의 시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을 투하한 미국의 위력을 본 소련은 미국의 제의에 이의 제기를 할 생각을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38도선은 그렇게 그어졌고 6.25 전쟁 후 휴전선으로 대체되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시 38도선 확정에 관여했던 닌 러스크 대령은 후일 국무장관까지 올랐고 본스틸 대령은 그 후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냈습니다. 일본이 일주일만 일찍 항복을 했더라면 소련이 막바지에 참전할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한반도는 분단 없이 온전히 해방이 됐을 것입니다. 6.25 전쟁도 없었을 것이고 오늘날까지 민족이 남북으로 갈려서 극심하게 대립하고 반목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면 소련은 당시 미국에 일본 호카이도의 분할을 제의했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땅이었던 남사할린을 되찾고 호카이도를 미국과 나누어 점령하자는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38도선을 제안한 데 대해서 소련이 호카이도 분할 점령을 제안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아무튼 종전 후 소련은 로엘 전쟁 이후 40년간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남사할린을 다시 찾았지만은 호카이도를 미국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할린 남부와 더불어서 쿠릴렬도의 모든 섬을 되찾았습니다. 쿠릴렬도는 캄차카 반도에서 일본 호카이도까지 길게 늘어선 56개의 크고 작은 섬들을 말합니다. 길이는 약 1300km에 달합니다. 제정 러시아 시절인 1875년 러시아와 일본은 쌍뜨 베떼르부르크 조약에서 사할린 섬 전체는 러시아의 영토로 하고 쿠릴렬도의 섬 전체는 일본이 지배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로엘 전쟁 승리의 대가로 사할린 섬의 절반을 차지했고 쿠릴렬도 전체 역시 그들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1945년 일본 폐망 후 사할린 남부는 물론 쿠릴렬도의 섬들도 전부 소련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여전히 쿠릴렬도 남쪽 4개의 섬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945년 종전 당시 본스틸 대령이 그렸다는 지도를 보면 쿠릴렬도는 미국 측이 점령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련 쪽으로 넘어간 것을 보면 호카이도를 분할하지 않는 대신에 쿠릴렬도 전체를 소련에 넘겨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편 해방 후 사할린의 우리 동포들은 무국적자가 되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해방 당시 사할린에는 차발적으로 혹은 전쟁 말기 탄광 등의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4만 3천여 명의 우리 동포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사할린 인구의 약 10분의 1이 조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폐망한 일본은 소련군이 남사할린에 진저한 후 일본인 번국 송환이 시작됐을 때 일본 호족의 일본인만 귀국시키고 조선 호족의 일본인이었던 우리 동포들은 일본으로 가는 배에 태우지 않았습니다. 조선인들이 대거 입국할 경우에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더욱이 한반도에는 38도선이 그어져서 남북이 갈리고 분단 5년 만에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전쟁이 터져서 3년 넘게 포성이 계속됐습니다. 그 후엔 동서냉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소련이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바람에 남북 어느 쪽에서도 오랫동안 사할린의 우리 동포들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사할린 동포들은 대체로 남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는데 그 이유는 경상도와 전라도 등 남부 출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러 관계가 개선된 후인 지난 2000년에 대규모 사할린 한인 송환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동포 1세를 위주로 3,500명의 사할린 동포가 귀국해서 정착했습니다. 사할린에는 현재 2만 5천명 가량의 동포가 살고 있습니다. 이는 사할린 전체 인구 50만명의 5%에 해당하는 수입니다. 역사의 경량에 휩쓸려서 오랜 세월 고통의 삶을 살아온 사할린 동포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국민이 늘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